팥죽, 적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팥을 충분히 삶아 채에 걸러 가라앉힌 국물에 쌀을 넣어 죽을 수 있다가 하당균과 세활심을 넣고 끓인다. 동지 절식으로 세활심을 가족 나이대로 넣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붉은 자료 1, 2, 이렇게 35개의 고문으로 되어있는데요. 정창관전서 택당집 하재일기 송자대전 개상기정 목운집 동문선 사가집 동사록 목운집 한수채집 목운집 풍재전서 조리 조선요리 익재집 박해통구 심리 조선어문식 만드는 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팥죽 적두죽 두죽 적두죽 소두죽 이렇게 되어있구요. 두탕 팥죽 적두죽 적소두 다양한 이름으로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문헌자료 1, 정장관 천석 원문 지일 타양독 역지 서둔신걸 공명사 성명강사 양생야 조죽 동상 풍 별리 번영문 남양에 와룡사가 있다. 타양에서 주역을 늦다가 동진날을 알고서 서둑을 새벽에 공명사에서 흘려온다. 옛날 강가집의 동진날 밤에는 팥죽을 함께 먹으면서 이별하지 않았건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헌자료 2, 택당지 원문 11월 동지 52기일 무비절일 독이동지 워이 절일자 이기위 영양시 생지 진략 고유 환구조학 등대서운 물질의 금자만 금자만 국조하 봉차일 위수 구교종묘 태재 인가역재 선사 우영초속 지일 작도주 이벽역귀 고아구 영양시 젊은 젊은 전천 권양문 11월 11월 동지 12일 절기 가운데에는 명절이 없는데 유독 동지를 명절로 삼는 까닭은 그날의 하나의 양이 처음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황구 동지 날의 임금이 천재를 지내던 곳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높은 누대에 올라 음기를 관측한 뒤 기록하는 예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와서는 만국에서 중국의 좋아하는 것을 이날을 기준하여 시작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종묘에 세제를 올리고 맹가에서도 선조의 사장의 대사를 지낸다 또 형초지방의 풍속도 가운데 동지날 밭죽을 쑤어 역규를 물리치는 것이 전해오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여 명절음식으로 전을 오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난자루 3 하재일기 음문 청 김문 백자당 기세 금년 93 도주길 기자송 만우 오과춘헌 도창출교 일회 간편 귀례 견익준서 식이수가사 갱정탑지 이재음내 여타미아군가 제조액 무지본 소양사 오운 정성한 지규 하레이 번영문 맑음 긴문 백 자당이 별세하였다 금년날 93세이다 밭죽 밭죽 한그릇을 수어 보냈다 저녁에 흐렸다 점심때 초안을 방문하여 창문을 바르고 교회로 나가 한번 두루 불렀고 돌아왔다 입준 편지를 보니 수가 일은 다시 지구에 올렸는데 제사에 아직 지불하지 않은 다른 공가와 함께 조치할 것이니 번거롭게 소소하지 말 말일 이라고 하였다 고 말하였다 남한산성 한지규가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로사 하재일기 원문 힘술 청 연주국허 옹림몽심 우치혁차례 이기웅 대인 금요일 유시리안 기세 당적 두조개 이기전송 음문 전삼촌 양태례 고량진 고량리 진이종허 백토카 오베 양선송 권영문 임술 맑음 변주국에게 옹림몽 엘다로 책을 빌려왔다 이기웅 대인이 오늘 유시경에 별세하였다 그날 저녁에 밭죽 한덩이를 끓여보냈다 음루에게 돈 3000냥을 뽑았다 고량리 진 이종허게 백토카 500냥을 먼저 보냈다 문헌자료 5 화재일기 음문 무인 청 경판관 삼경 김창 한 대부인 기세 조주길 기자 소미 마랑 위문 권영문 무인 맑음 경 판관이 상영하였다 김창한 대부인이 별세하였다 팥죽 한덩이를 끓여서 보내고 저녁에 가서 위문하였다 문헌자료 육화재일기 본문 병자청 영영숙 자친 작석기세 조족작송 김임지 삼인패시 병자 낡음 여명숙 자친이 저녁에 별세하여 밥죽을 써보냈다 김 임 지 이 세 명이 식사하던 것을 폐지하였다 문헌자료 7 하재일기 원문 신묘 청 효두 이기채 부침 화법 경유준 업허 전집전 이채전 계보 지의 서부어의 복경 적두 이승 17 양 이기채 이기채 가두 족자 송 신묘 번영문 신묘 맑음 새벽역에 이기채 고친이 죽었다 서울 유준 억에게 전당 잡힌 밭을 최전으로 계산하여 갚겠다고 답서를 써서 이별경에게 붙였다 불굿밭 도대를 17 양 사서 이기채 집에 밭죽을 쏘 보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루 8 송자대전 원문 동지 천두주 당인조전 행지어 상식후별 설려 차등공구 모둑 시리기 환영문 동지의 밭죽을 천신하는 일은 아침 전을 올릴 때 행해야 합니까? 상식한 뒤에 별도로 처리합니까? 이런 등속에는 아마 다 찰잘못이 없을 듯하네 되었습니다 문헌자루 9 계산기정 원문 남지절구 시인 남지야 삼사급조 본졸 흥망 할애어게 사 사관 공적 도족 진지 철호시식 명인잡괴 외동행 남지 봉찬 사북정 사가신 송로 개숙 망원경 번영문 동지 날 이날은 동지이다 새사신과 본고울수련이 객사에서 망아리를 거행하였다 관하에서 밭죽을 공개하는데 절후의 철음식이라서 감회를 자아내게 했다 입니다 문헌자루 10 묵은집 원문 동지향 풍 도주구동 영영취 발색 부공 조례 에밀유 부공 세진음사 윤복종 천정녀 염표 색 부공 소아소세 담장 가가상송 성풍소 백팔세 옹 압재종 폐오 심장 도미모 대대백자 여천웅 여기에 풀을 타서 목구멍을 적셔 내리면 음세를 다 씻고 뱃속도 일색해 하고 말고 하늘도 맑은 여행집에 해갛빛 농말재 개집에는 머리빗고 붉은 단장이 엷게 하네 집집마다 서로 보내는 개 풍속을 이루어 백팔에 늙은 이는 낙이 그 가운데 잇다니 문답고 깊이 들앉으니 도미가 농후해라 백자와 천웅을 한창 뱉다는 종이로세 다만 평소부터 조용히 도를 음미해야지 천지가 원래 후유한 가운데서 나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자로 십을 묵은지 논문 동지음 내급 고요일양생 성인해지심 고베이포병 시활천주춘 마물소유맥 인심폐허육 선단시로정 양지제군자 비타선입성 근근거비례 시견 시견 본연맹 명 두죽조은해 혈기조소평 위익신불천 가견성인인정 세도점이강 위공하일성 헌영문 헌영문 동지에는 음이 극도에 이르러서 이 때문에 이량이 생기는 것이라 성인이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여 괴상을 살펴 복교로 이름하였네 이것을 하늘이 봄이라 하나니 마무리 싹트게 되는 바위로다 사람 마음도 욕심에 가려졌다가 착한 단서가 수시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기름은 군자에 달렸을 때 다름은 아니라 성실험이 우선이니 이 아닌 것을 부지런히 버려야만 비로소 밝은 본성을 복해드리라 팥죽 먹어 오장을 깨끗이 씻으니 혈기가 좋아 이루어 평온하여라 유익함이 참으로 적지 않으니 성인의 마음을 진정 알만하구려 세도는 점차로 내려가기만 하니 이공이 어느 날에나 이뤄질 영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안자료 12 동문선 원문 적자양 정무임보 입본측은 수동모 확야가위 요순민 번연삼빙 오선문 위염두죽 학발친 유리려차 잠상신 번양문 어린애가 엉금엉금 끼어서 우물에 들려 할제 한조각 측으란 마음 니 아니 부물이 그 마음 확충하면 요순백성 반들리니 세번 부름에 마음돌림 내가 전에 들었네 학발 양친께 동지파축도 배불리 못드리니 더러운 객지 신세에 가만히 마음 상하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안자료 13 사가지 원문 중동금시설 정원 이태염 목영장일 매화 욕소춘 두미향가음 백주미방순 온갈고음초 천시인사신 번영문 중동에 지금 비로소 눈이 내려 뜰앞에 벌써 소금이 쌓인 듯하네 뒷집 앞 뒷집에선 긴 날을 맞이하는데 애하는 작은 봄이 되어가노나 팥죽의 향기로움은 마실만하고 배추의 맛은 바야흐로 진국일세 우명은 입고 술이 높이 넓는 곳에 천시와 인사가 새롭지만 하구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안자료 14 사가지 원문 중동일람지 자반생연무양 와홍백녀숙 사분두죽향 음매전소신 삼절복하상 좌대세군호 호아헌수상 번영문 중동달에 일람지를 만났는지라 갑작삭 양반에 예량이 생기었네 항아리에는 막걸리가 다 익었고 동이에는 팥죽이 향기로워라 한손인 매화는 봄소식을 전하고 세차례의 눈은 상서를 알리었네 아내와 마주앉아 얘기를 나누며 아이불러 축수를 울리게 하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안자료 15 사가지 원문 지일량생일 천진국 오삼 광미역 우유전 쇠병라 조삼 조죽첨 에밀 백노친류 감 양신진약차 연로아하감 번영문 동지일이라 에량이 처음 생기고 맑은 새벽엔 삼경북을 얼리어라 세월은 찰도 흘러서 변전하는데 늙고 병들어 조참은 늘 빠르게 부트리네 팥죽에는 석청을 넣어서 먹고 백녀에는 물감을 담가 마시네 좋은 때를 참으로 이롭게 보내니 늘 나이 늙은 내가 무엇을 감당하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헌자료 16동 46 원문 처음 시일즉초복일 일행제인 괴두죽 번영문 빨금 이날은 즉초복이다 일행여섯사람에게 팥죽을 먹였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문헌자료 17목은집 원문 소두팽이주옥 곽부정 면농 초해천상서 일조주목풍 정수 3초열 청구 규통 위감생치역 에밀사황봉 번영문 밭을 삶아서 죽을수어 놓으니 붉은빛이 표면에 짙게 뜨느나 가을은 왔으나 날이 아직 덥고 햇볕 아래 낮에는 바람도 없는데 상처의 열기를 깨끗이 씻어주고 맑은 기운은 고규를 소통시키네 달콤한 마치와 사이의 감도라라 항봉의 석청 맛보다도 좋고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8 한수채집 원문 동지도죽 분양귀지물 천묘사신무의 정월 15일 약반 신라시개위 사오이설 치기시양선 역공미안 여하 헌영문 동지의 밭죽은 본래의 귀신을 물리치는 물건이니 사당에 올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 듯합니다 열 보름날에 약밥도 신뢰때 대개 까마귀 먹이기 위해 만든 것이고 보면 이것을 선죽기에 올리는 것도 부당한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9 묵은집 원문 화은중인 지엽군 심한교유양 안혼 직바두탕소서어독 부여소 송하수유문 금오침침서기미 군신시 한점의 두탕취발 조해밀 평가핑한 욕투기 참은승창 사부부 무 당시 도죽연 여소 순갱양락 상래편 홍미의 연산 택구 번영문 번영문 더운 구름 찌는 햇빛 햇빛이 불같이 뜨거워서 줄줄 흐르는 땀방울에 두 눈이 깜깜하니 곧장 밭죽 가려다 더위 도굴 풀어본댔자 소나무 아래 물 흐르는 짓만은 못하구려 깊고 조용한 대구엔 더운 기운 한참지만 시립한 신하들은 옷에 땅이 험포졌는데 푸른 사발 밭죽에다 벌굴 타서 마시니 서늘한 기분 살속에 와 다함을 깨닫겠네 문론이 승사에는 예전같이 또 있는지 당시 밭죽은 보드라퀴 양유 같았었네 나는 순책국과 양유를 두루 맛보았지만 흥민은 그대의 그대로 선종에 발휘한 신선일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은환자루 20 홍재전서 원문 동지야 출두죽 궤동력 문 입직 향군 교활 향군 상번 니가 깨꼬 메이 위민년 문 궤두죽 비지아 세지아 앵노문 기질보 대교 신윤행 임정미로 권영문 동지날 밤에 밭죽을 내어 동력문에 입직한 향군들에게 먹였다 하귀하귀를 향군이 상번하여 집을 떠나 고생하는 것을 매번 불쌍하게 여겼다. 이에 팥죽을 나누어 먹여 동지의 즐거움을 알도록 하는 바이다. 이어 그 고통을 이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안자료 20일 조선요리 원문 재료 팥 750g 찹쌀 500g 맵쌀 400g 소금약간 만드는 법 1. 팥을 깨끗이 씻어서 이루어 솥에 푹 삶아서 채에 거른다. 2. 찹쌀은 깨끗이 씻어서 이루어 하룻밤 물에 풀려서 건져 가지고 가루로 빠 밤알만큼씩 웅싱미를 만들어 놓고 3. 맵쌀도 깨끗이 씻어서 이루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놓고 4. 걸러 가라앉힌 팥물에 음물만 살짝 떠서 끓이다가 그 물이 끓어오를 때 팥물 전부를 넣고 나머지 고구로 저으면서 찹쌀 웅싱이를 넣고 웅싱이가 떠오르고 이끈 다음 맵쌀가루를 뿌리고 눕기 전에 퍼낸다. 번영문 재료 팥 750g 찹쌀 500g 앱쌀 400g 소금 약간 만드는 법 팥을 깨끗이 씻어서 이루어 솥에 푹 삶아서 채 거른다. 찹쌀은 깨끗이 씻어서 이루어 하룻밤 물에 풀려서 건져 가지고 가루로 빠 밤알만큼씩 웅싱이를 만들어 놓는다. 3 앱쌀도 깨끗이 씻어서 이루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놓고 4 걸러 가라앉힌 팥물에 윗물만 살짝 떠서 뿌리다가 그물이 끓어오를 때 팥물 전부를 넣고 나머지 고구로 저으면서 찹쌀 웅싱이를 넣고 웅싱이가 떠오르고 익은 다음 앱쌀가루를 뿌리고 녹기 전에 퍼낸다. 조리법입니다. 1 팥을 깨끗이 씻어서 이루어 솥에 푹 삶아서 채 거른다. 2 찹쌀도 깨끗이 씻어서 이루어 하룻밤 물에 풀려서 건져 가지고 가루로 빠 밤알만큼씩 웅싱이를 만들어 놓는다. 3 앱쌀도 깨끗이 씻어서 이루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놓는다. 4 걸러 가라앉힌 팥물의 물만 살짝 떠서 흐리다가 흐물이 끓어오를 때 팥물 전부를 넣고 나무주걱으로 저으면서 찹쌀 웅싱이를 넣는다. 5 웅싱이가 떠오르고 익은 다음 앱쌀가루를 뿌리고 녹기 전에 버낸다. 조리기계는 나무주걱입니다. 문헌자료 문헌자료 22 익재집 원문 석종연성향송경 도변고수 문조명 화원소천 구토 구생토 공가 창랑 사탑영 기료 지중 음미임맹 전두 인력 경추성 졸보공구 유미헌 이상경 지핀경 책영 금종손 경향 연성 왕왕외칠 견월 휴양 유조 황종 두삽자 단귀남지 일량생 최억 오가 제여형 제노노두죽 돌잡행 동인동지필 팽두죽 무채구당 헌숙행 인간착 난위명 구역업겁 육하영 자율유유 도헌행 안자무유 오의지 간서항 무채규 지역 군사굴 해양 휘정 중소의 세문명 조만준 풍우편사영 좌간마물 자생성 번영문입니다. 옛날 연성에서 성경으로 향해 갈 때 우거진 숲 숲에 매미소리 요란했지 불꽃같은 더위에 목이 말라서 창랑가 부르며 타경하길 생각했네 땅속에서 음기가 벌써 맹동하여 뜰앞에 선 우동나무 가을소리 전해주네 게으른 여자 가돗한벌 채 만들기도 전에 찬설이 내리고 얼음도 얼었다오 오늘은 성경에서 연성으로 향해 가는데 오가는 동안 일곱달이나 걸려 끓여 12일로는 황종이 닿고 북두는 자방이 닿았는데 희량이 생기는 남지일이 오늘 일하네 우리집 오늘 아침 형과 아우는 여러 종을 시켜서 밭죽을 끓일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동지에 반드시 밭죽을 끓여먹는다 채색옷 입고 부모님께 헌수할 때 세상에 이런 즐거움 형용하기 어려울 텐데 아 못생긴 나는 무엇을 해보려고 이 좋은 동지철에 멍기를 걷고 있는지 편하게 앉는 자서는 나라 안에 보답할 수 없고 더구나 내려진 간서 재촉이 심한 때문이네 간사앉아 굴복하자 어진이 등용되고 무소인 사라진 후 세상이 무명해져서 조만간 봄바람이 사해에 고루 퍼지면 만물이 절로 생성함을 앉아서 볼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3 박해통구 원문 선일양 폐쇄 건쇄샵 정말 함급 용두팔죽 치기두말 상와미자 직참시성죽 기생미완년 위도죽 단진기부려 본두죽 원영문입니다 먼저 밭을 푹 삶아서 물기를 말린 다음 부드러운 분말을 내고 기타 재료와 함께 혼합밭죽을 만들 수 있다 즉 팥볶말을 쌀과 함께 그리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조금 만들 수 있다 그 색감과 맛이 팥죽과 아주 흡사하나 옛사람들이 일컬었던 식물의 기운 즉 진기는 원래 팥죽보다는 못하다 조리법 1 팥을 푹 삶아 물기를 말린 다음 곱게 지어 가루로 만든다 2 팥가루를 쌀과 함께 물에 넣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0 요로 24 엄문 적도 중소에 마른 건 급용도 말죽탕 차 2번 미작죽 음지 번영문 팥을 쪄서 고운 가루로 찌어 그늘에서 말린다 급하게 쓸 때는 위 팥가루로 탕을 끓인 다음 가공한 맵살을 넣어 죽으로 만들어 먹는다 조리법 1 팥을 쪄서 고운 가루로 찌어 그늘에서 말린다 2 급하게 죽을 쓸 때는 말린 팥가루로 탕을 끓여 맵살을 넣고 죽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5 조성무쌍 신식요리제법 원문 맵살 한 대면 붉은 팥은 두 대가량 쓰나니 먼저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을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퍼 놓고 식혀서 한참 가라앉은 후 우물만 솥에 넣고 쌀을 씻어 넣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한참 끓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았던 것을 마저 붓고 끓이 나니라 죽에 쌀심 이라 넣는 것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새알처럼 둥글게 비춰서 죽을 죽 끓을 때에 넣었다가 죽과 함께 분안히 먹을지에 꿀도 쳐넣고 먹고 뱃동 두지를 끄어 먹으면 좋으니라 팥죽술제 대처를 많이 넣고 쌀심은 강집에 반죽하여 넣으면 맛이 좋으니라 번영문입니다. 앱살 한대면 붉은 팥은 두두에 가량 얼씁니다. 먼저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은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펴 식힌다. 한참 가라앉힌 후 문물만 솥에 붓고 쌀을 씻어 넣고 불을 떼어 끓인다. 한참 끓던 죽국으로 저우면서 가라앉히던 것을 마저 붓고 끓인다. 죽에 새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새알처럼 둥글게 빗어서 죽을 때 넣었다가 죽을 때 꿀도 처음 먹고 배죽 김치 깍두기 와 함께 먹으면 좋다. 팥죽 쓸 때 대추를 많이 넣어 고고 해알심은 생강즙으로 반죽하면 맛이 좋다. 조리법입니다. 맵쌀 붉은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펴 놓고 식힌다. 한참 가라앉힌 후 윗물만 조태붓고 쌀을 씻어놓고 끓인다. 한참 끓거던 죽국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끓인다. 죽에 새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새알처럼 둥글게 빗어서 죽 끓여 흐를 때 죽을 죽을 끓인다. 팥죽 술때 대추를 많이 넣고 고고 새알심은 생강즙으로 반죽하면 맛이 좋다. 조리기기는 솥주걱이 되겠습니다. 문원자료 25 26 우리음식 음문 재료 팥 2dL 쌀 2dL 물 2.4L 소금약간 팥을 씻어서 물 1L 쯤에 폭 삶은 것을 채 걸러서 쌀과 같이 끓인다. 소금은 나중에 넣는다. 팥을 걸을 때에 물의 총량을 가해야 팥이 잘 빠진다. 건용문 재료 팥 200ml 쌀 200ml 물 2.4L 소금약간 팥을 씻어서 물 1L 정도를 볶고 폭 삶아 다음 채에 걸러서 쌀과 같이 끓인다. 소금은 나중에 넣는다. 팥을 걸을 때에 남은 물을 가하며 내려야 팥이 잘 빠진다. 조리법 1. 팥을 씻어서 물 1L 정도를 볶고 삶는다. 2. 채에 걸러서 쌀과 같이 끓인다. 3. 나중에 소금을 넣는다. 팥을 걸을 때에 남은 물을 가하며 내려야 팥이 잘 빠진다. 조리기기는 채입니다. 무난자료 27. 조선요리제법 원문 팥죽은 쌀이 한대면 팥은 두 대가량을 쓰나니 먼저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퍼 넣고 손으로 그어 굵은 채 물을 저가며 걸러서 한참을 가라앉은 후 우물만 숯에 넣고 쌀을 씻어 넣고 물을 떼어 끓이다가 한참 끓거든 죽음으로 저으면서 앉혔던 것을 마저보고 끓이느니라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잘게 환을 빚어서 끓을 때에 넣어 익히면 좋으니라 번역문 팥죽은 쌀이 한대면 팥이 두대가량 을 쓴다 먼저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퍼 넣고 손으로 이겨 굵은 채 물을 쳐가며 걸러서 한참 가라앉힌다 눈물만 솥에 붓고 씻은 쌀과 함께 불을 떼어 붓고 끓인다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잘게 환을 빚어 끓을 때에 넣어 익히면 좋다 조리법 1.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 삶는다 2. 팥과 물을 그릇에 퍼 넣고 손으로 이겨 굵은 채 물을 흙쳐가며 흘러서 한참을 가라앉힌다 3. 윗물만 솥에 붓고 끓을 것은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히던 나머지 것을 볶고 끓인다 쌀이 안되면 팥은 두 대가량 쓴다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잘게 잘게 환을 빚어 끓일 때 넣어 익히면 너무 좋다 조리기기는 솥 굵은 채 추걱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28.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팥 물 적당히 쌀 반대 소금 한 숟가락 팥을 정하게 씻어서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붓고 오랫동안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퍼넣고 팥을 얹어서 재걸로 한참 동안 녹아두고 가라앉혀가지고 음물만 솥에 붓고 쌀을 씻어 일어서 솥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붓고 끓인다 찹쌀가루를 생강즙에 반죽을 하여서 은행만큼씩 둥글게 비지어 넣어도 좋으니라 번영문 재료 팥 한 대 물 적당히 쌀 반대 소금 한 숟가락 밭을 깨끗하게 씻어서 소추를 넣고 물을 많이 붓고 오랫동안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퍼넣고 팥을 으깨서 채에 걸러 한잔동안 모아두어 가라앉힌다 윗물만 솥에 붓고 쌀을 씻어 일어서 솥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질만 않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붓고 끓인다 찹쌀가루를 생강즙에 반죽을 하여서 은행만큼씩 둥글게 빚어 넣어도 좋다 조리법 1. 팥을 깨끗하게 씻어서 솥에 넣어 물을 많이 붓고 물에 삶는다 2. 팥과 물을 그릇에 퍼 넣고 팥을 으깨서 체에 걸러 한참 동안 놓아두어 가라앉힌다 윗물만 솥에 붓고 쌀을 씻어 일어서 솥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볶고 그린다 찹쌀가루를 생강즙에 반죽을 하고 은행만 하게 둥글게 빚어 넣어도 좋다 조리기기는 채, 솥, 주걱 그릇이 되겠습니다. 은행 은행 자료 29 부인필지 원문 팥죽 쓸 때 대초를 많이 밭에 넣고 세알을 강즙에 반죽하면 좋으니라 번영문 팥죽을 쓸 때 대초를 많이 넣고 죽을 쓰고 세알심에 생강즙을 넣고 반죽하면 좋다 조리법 1. 팥죽과 대초를 많이 넣어 죽을 순다 2. 세알심에 생강즙을 넣고 반죽한다 입니다. 문헌자료 30 2조 공정요리 동구 원문 재료 팥 또는 녹두 3읍 쌀 3읍 찹쌀가루 2읍 소금 조금 조리법 붉은 팥을 씻어서 물을 붓고 삶는다 팥이 충분히 물은 다음에 체에 걸러서 한참 동안 가라앉혀 우물만 따라 솥에 붓고 쌀을 씻어서 한 대에 넣고 끓인다 다음에 우물을 따르고 밑에 가라앉은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에 붓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찹쌀가루는 익반죽을 하여 잘게 비벼서 웅시미를 만들어 죽이 펄펄 끓을 때 넣고 끓인다 웅시미가 위에 떠오르면 다 익은 것이다 번영문 재료 팥 또는 녹두 사목 쌀 사목 찹쌀가루 소금 조리법 붉은 팥을 씻어서 물을 붓고 씹는다 팥이 충분히 물은 다음에 체에 걸러서 한참 동안 가라앉혀 윗물만 따라 솥에 붓고 쌀을 씻어서 한 대에 넣고 끓인다 다음에 윗물을 따르고 밑에 가라앉은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에 붓고 소금으로 반을 맞춘다 찹쌀가루는 입반죽하여 잘게 비벼서 웅시미를 만들어 죽이 펄펄 끓을 때 넣고 끓인다 웅시미가 위에 떠오르면 다 익은 것이다 조리법 1 팥을 씻어서 물을 붓고 충분히 삽는다 2 팥이 모른 다음에 체에 걸러서 한참 동안 가라앉혀 윗물만 따라 솥에 붓는다 3 쌀을 씻어서 이에 넣고 끓인다 4 가라앉은 앙금으로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붓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5 찹쌀가루는 익반죽을 하여 잘게 비벼서 웅시미를 만들어 죽이 펄펄 끓을 때 먹고 웅시미가 위로 떠오를 때까지 끓인다 조리기기는 채 주걱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30일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업문 재료 팥 5호 쌀 5호 쌀가루 3호 물 적당히 소금 간 맛보아서 1 붉은 팥을 잘 씻어 일어서 물을 붓고 푹 삶아서 충분히 물은 후에 2 밭을 주걱으로 헌법 껴어서 체에 걸러서 한참 놓아두어 가라앉혀서 국물만 따라서 숯에 붓고 3 살을 씻어 일어서 국물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져가거든 가라앉혔던 파당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붓고 죽을 쑤어가지고 소금으로 쳐서 간을 맞추고 4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견단처럼 윗반죽을 해서 잘고 둥글게 빚어서 죽에 넣고 한소끔 더 끓여서 풀어 번영문 재료 팥 5호 쌀 5호 찹쌀가루 3호 물 적당량 소금 적당량 1 붉은 팥을 잘 씻어 일어서 물을 붓고 푹 삶아서 충분히 무르게 한 후에 2 밭을 주걱으로 흠뻑 으깨어서 채에 걸러 한참 놓아두어 가라앉혀 우물만 따라 솥에 붓고 3 쌀을 씻고 일어서 국물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져가면 가라앉혔던 파당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대 붓고 죽을 쑤고 소금을 져서 간을 맞추고 4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경단처럼 반죽을 해서 잘고 둥글게 빚어서 죽여놓고 한소금 더 끓인 후에 푼다 조리법 1 붉은 팥을 잘 씻어 일어서 물을 붓고 폭 삶아서 충분히 무르게 한다 2 팥을 주걱으로 흠뻑 깨어서 채에 걸러 한참 놓아두어 가라앉혀 우물만 따라 솥에 붓는다 3 쌀을 씻고 이무질 없이 일어서 국물에 넣고 끓여 쌀이 퍼져 가면 가라앉았던 바당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대 붓고 죽을 쑤고 소금을 져서 간을 맞춘다 4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견단처럼 입반죽을 해서 잘고 둥글게 빚어서 죽을 죽에 넣고 한소금 더 끓인 후에 푼다 조리기기는 주걱 책 소지 되겠습니다 문원자료 32 산가요록 원문 적소두 중탕 새말 새말 건 약급 용시 직두말선 입작탕 백미 새말 병입작죽 흥묘 환영문 붉은 밭을 정탕하여 고운 가루로 찌어 햇볕에 말린다 급히 써야하면 바로 밭가루를 먼저 넣어 탕을 만들고 백미를 씻어 가루를 만들어 같이 넣어 죽을 만들면 아주 좋다 조리법 1. 붉은 밭을 정탕하여 고운 가루로 찌는다 2. 찌은 팥가루를 햇볕에 말린다 3. 냅쌀을 씻어 가루를 낸다 4. 팥가루를 넣고 탕을 끓이다가 쌀가루를 넣어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원자료 33 규합총서 언문 주죽은 통노구의 고대 대초를 많이 넣어 고고 새알은 반죽에 강집하라 번역문 팥죽은 통노구 숯에 끓인다 대초를 많이 넣고 그리고 새알심을 반죽에 강집한다 조리법 1. 팥은 깨끗이 씻어 일고 대추는 살만 발라놓는다 2. 노구숯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팥과 대추를 넉넉히 넣고 무르도록 끓인다 3. 찹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고 치대와 반죽을 만든다 4. 찹쌀 반죽을 떼어 둥글게 새알심을 빗는다 5. 팥과 대추 삶은 즙에 4. 새알심을 넣고 끓여 익도록 끓인다 조리기기는 통 녹 소시 되겠습니다 5. 원원자료 34. 신유찬요 원문 주열중 소갈 적소두 작죽식 냉란 임의 헌영문 많이 먹으면서도 배고파하는 중소화 목이 말라 자꾸 물을 먹는 소갈을 치료하려면 팥으로 죽을 만들어 먹는 데 척거나 따뜻하거나 이미지로 먹는다 조리법 팥으로 죽을 만든다 너무 간단합니다 문원자료 35. 조선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팥 5호 물 적당히 쌀 5호 소금 맛보아서 찹쌀가루 3호 1. 붉은 밭을 잘 씻어 잃어서 물을 붓고 푹 삶아서 충분히 물은 후에 2. 밭을 주걱으로 흠뻑 으깨어서 재걸러서 한참 놓아두어 가라앉혀서 우물만 따라서 솔에 붓고 3. 쌀을 씻어 잃어서 국물에 넣고 흐려 쌀알이 퍼져 가라앉혔던 바당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대 붓고 죽을 씻어 가지고 소금을 쪄서 간을 맞추고 4.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경단처럼 익반죽을 해서 잘곧 둥글게 빗어서 죽에 넣고 한소금 더 끓여서 푸느니라 번영문 재료 팥 5호 물 적당히 쌀 5호 소금 맛보아서 찹쌀가루 3호 1. 붉은 밭을 잘 씻어 물을 붓고 푹 삶아서 충분히 물은 후에 2. 하철 주걱으로 헌법을 깨서 체에 걸려서 한참 누워두어 가라앉혀서 우물만 따라서 솥에 붓고 3. 쌀을 씻어 일어서 국물을 국물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져가거든 가라앉혔던 팥암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대 붓고 죽을 쑤어가지고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고 4.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정변처럼 반죽을 해서 잘고 둥글게 빗어서 죽에 넣고 한소금 더 끓여서 푼다 조리법 재료 바다 5호 물 적당히 쌀 5호 소금 맛보아서 찹쌀가루 3호 1. 붉은 밭을 잘 씻어 잃어 물을 붓고 삶아서 충분히 무르게 한다 2. 밭을 주걱으로 흠뻑 으깬다 3. 악현밭을 채에 걸러서 한참 넣어두고 가라앉혀서 우물만 따라 거두에 붓는다 4. 쌀을 씻어 일어서 국물에 넣고 끓인다 5. 쌀알이 퍼지면 가라앉혔던 팥암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대 붓고 죽을 쓴다 6.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춘다 7.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경량처럼 육반죽한다 8. 잘구 둥글게 빗어서 죽여놓고 한두컴 더 끓여서 푼다 조리기기는 주걱제 솥이 되겠습니다.